자, 러시가 잠을 자려고 합니다. 보통 잠을 한 저랑 같이 12시쯤에 자서 한 3시 반 정도까지 잠을 자요. 일단은 주머니가 있어서 그런지 잠을 할 때는 이렇게 주머리처럼 감싸주는게 좋고 지금은 머리를 내놨는데 좀 있으면 머리까지 덮어줄거에요. 그러면 서서히 눈을 감습니다. 점점 갈수록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. 밥을 요즘 잘 못 먹여가지고 마르고 마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귀여움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. 먹는거는 아직까지만 계속 풀만 먹고 있고 너무 못 먹어서 당근.. 저거야.. 당근은 계속 먹을 수 있고 사과를 안 먹더니 조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이고 아이고 치가 들어가네? 잘거에요. 잘거야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잘거야? 잘거야? 얼굴 보여주고가? 얼굴 보여주고가? 자 보이지 않네 낫다 귀인가 잔답니다 자려면 이렇게 고개를 푹 머리를 땅에다가 처박고 자요 옆으로 이렇게 주머니 만들어주면 누를 때도 똑바로 누르는게 아니라 옆으로 눕고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눈을 감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음 자 일단은 현재까지 키워본 바로는 풀을 잘 먹고 사과는 정말 드문드문 당근 좀 먹을 수 있구요 약간 질겅질겅 그리고 그